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이 민주당 이영신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보임시키는 안을 상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지난 18일 김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협의를 생략한 채 이 의원에 대한 사보임 의결을 강행했다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지 나흘 만입니다. 김 의장은 절차상 필요한 과정을 거쳤다며 동일한 건을 또다시 재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흐력을 정지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회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이영신 의원도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결정의 안건을 또다시 절차를 위반하면서 상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표결이 강행됐고 찬성과 반대 각각 19표, 기권 4표로 해당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길어지는 여야 갈등을 우려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체면을 구긴 김 의장은 이 의원 잔류로 상임위 정수를 초과하게 됐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청주시 의회가 부결된 안건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재논의할 전망인 가운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